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촉석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예르되 나로 나의 죽은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이 찐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을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해쪽석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석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림 마시고 내 말을 들어서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줄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자를 거기 장사하겠느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서 땅값은 은 사백세계리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쪽석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무리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적석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난 땅 마무리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다라. 마무리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핵적석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사라가 하란을 떠난 후에 가난 땅에서 62년이라는 시간을 살다가 12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사라의 장례로 인해서 얼마나 그들이 슬퍼했고 또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일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입하는 핵적석으로부터 매장지를 구입하는 일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꽤 상당한 분량의 양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핵적석으로 그들에게 가서 장사 지낼 땅을 구했을 때 처음에 핵적석 사람들은 자신의 묘실 중에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에 사라의 시신을 매장하라고 건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사양하고 에브론을 통해서 땅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핵적석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우상으로 주의 터여이니 그렇게 사용하라 그렇게 소유하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극구 이 일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결국 땅의 값 은 400세계를 주고서 막벨라구를 구입하게 되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은 어떤 장사를 지낼 때 매장을 하고 장례를 지낼 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장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신을 임시처수에 보관하고 매장에 넣었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갈 일이 있으면 그 유고를 잘 수습해서 유고를 들고서 고향으로 가서 고향에 묻어주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장르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하지 않고 그런 관점이라면 해쪽 속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잠시 잠깐의 일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주실 거다. 그래서 이삭을 주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이 땅을 주실 거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62년간 살면서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때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에야 가난한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의 자손들이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62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500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것을 진정한 그의 믿음으로 붙잡고 그가 땅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고 앞으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500년 후에나 이루어질 그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진 것 같은 믿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땅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혹여 미래에 일어날 땅에 대한 분쟁의 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결정지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는 해톡속 사람이 그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려 했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땅의 소유권 때문에 어떤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일이 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400세기를이나 주는 당시로서는 꽤 많은 돈을 주고서 그 땅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단지 사라의 매장지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땅을 주실 거라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행동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고작 저 작은 땅을 구매해서 뭐 했을까라는 그런 눈으로 사람들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터무니없이 큰 돈을 주고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라고 아마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순전히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영혼의 관점으로 그가 접근한 것을 보고 아마 하나님은 그를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어떤 일을 바라볼 때 항상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것처럼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눈을 소망의 눈을 뜨고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단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장차 이말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앞으로 갈 그 본향이신 그 천국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5년 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음 세대가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너 꿈이 뭐니? 대부분의 다음 세대들 안에 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현실에 타협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안정적으로 살다 그러더라. 공무원이 되면 어떤 정년이 보장되는 삶을 살다 그러더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현실에 타협하고 눈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이노라 하고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명확치 않은 채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종기하고 아름다운 삶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가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땅에 재물을 쌓고 하늘에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존경한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 때 그런 운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영혼의 관점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붙잡고 지금 살고 있는지 인생의 향방을 잃은 채로 그저 인생에 휩쓸린 세상이 이끄는 대로 휩쓸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눈앞에 이득만 쫓아가면서 안정된 삶, 평안한 삶, 내게 유익을 주는 삶을 쫓아서 하루하루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보물을 쌓는 그런 존경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씨앗을 신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구입해놓은 막벨라굴은 그 당시만 해도 참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500년 후에 이루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구입하고 또 그 땅을 매입하고 또 사라를 그 땅에 묻히고 아브라함 자신도 그 땅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가 지나고 그의 사손 야곱 때 또 요셉 때 그들이 애국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대가 지난 후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참 고통당하고 또 애국의 종로로 살면서 참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묻힌 땅, 사라가 묻힌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그들이 믿음의 밭에 심기어서 그들이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완원이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혜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국에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애국이 애국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시신을 애국에 장사지내지 말고 고향 가난한 땅의 그 땅이 약속의 땅 그 땅에 자기를 장사지내줄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애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창세기 50장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자신이 지금 임시로 애국에 묻히지만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 가난한 땅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난한 땅에 묻어달라 라고 그의 자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심은 믿음의 씨앗이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애국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애국이 사신들이 거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미 있음을 그들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땅이 우리가 거할 될 영원히 살아가야 될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심어놓은 그 믿음의 씨앗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묻혔고 사라가 그 땅에 묻혔고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을 통해서 사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가난한 땅이 우리의 땅이다. 우리가 지금은 애국의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다. 사대가 지나면 다시 개개의 신분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가난한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막벨라 굴이 그 증표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씨앗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이 열매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 하나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들 마음밭에 풍성하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 사육을 할 때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젊은이 교회 사육을 할 때 참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청년들이 모여서 기획위원회 하는 장면을 보고서 참 놀랐습니다. 기획위원회에 통해서 젊은이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 외부에서 오는 요청들, 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 제게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참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 교회 재정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외부에서 큰 재정의 요청을 오는데 이 일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제가 딱 생각해봐도 이 일은 우리가 하기에는 참 부담스럽고 가능하지 않은 일처럼 보여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결정하지 못하니 우리 한 주간 더 기도해봅시다. 청년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모여서 이 일을 우리가 합시다. 청년들이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노라 우리의 당장의 재정의 현실을 보고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노라 그렇게 청년들이 눈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뭐지? 라고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참 빚이 많구나 라는 것을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는 빚이 없는 교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빚이 많은데 그래서 매년 건축 헌금 하느라고 청년들이 건축 헌금 약정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빚이 없을까? 목사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는 빚이 없는 교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빚을 이미 갚아주셨고 이미 그 빚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이 빚 없는 교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기뻐하는 것이라면 성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런 교회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 받아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보고 십자가 보금의 말을 하는 것 통해서 전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아이들이 대화가 오는데 그런 대화를 하는 것 보면 참 놀랐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어른 세대가 믿음으로 심겨놓은 하나하나의 믿음의 씨앗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심겨지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함께 사육했던 지금은 목사 한 수를 받아서 개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들과 한 번은 같이 교제할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일 또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나누는데 당시 교회가 참 미자리 교회이고 참 어려운 때 목사님들이 교회의 헌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성교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던 인도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 일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배운 대로 목회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서 참 놀라웠습니다. 여전히 미자리 교회이고 여전히 교회 형편은 어렵지만 선한 목자 교회 통해서 배운 대로 훈련한 대로 목사님들이 개척을 나가고 미자리 교회에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들이고 목회하는 일을 보면서 믿음의 씨앗들이 심겨지고 또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심겨놓은 믿음의 씨앗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 안에 얼마나 놀랍게 열매를 맺는지를 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하는 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믿음의 행동과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참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주목하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하나 결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움받고 또 우리 삶을 바라보는 이들이 장차 주님께로 다 돌아오게 될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손을 가지고 마음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16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대로 상일인이 통용하는 은사백 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은 그 땅을 구입할 때 그냥 단순히 매장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60년 전에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또 500년 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땅을 구입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장 눈에 앞에 있는 것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눈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사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내 종아 칭찬듣는 종의 사명 감당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막별라구를 구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눈앞에 있는 것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가지치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을 향해야 될지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고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단순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는 것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늘의 보호화를 쌓는 하나님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칭찬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우리를 볼 때 흐뭇하게 미소지으며 바라보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영원의 관점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5년 후 10년 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23 말씀 붙잡고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촉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외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워놓은 그런 믿음의 씨앗들이 애국에서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 또 믿음의 결정 하나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심기어져서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귀한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 하나하나 우리가 심어놓은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선택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풍성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맘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막벨라구를 사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땅이 가난한 땅이고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땅 사나가 묻혀있는 땅이 하나님 우리의 본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의 것을 잊지 않았던 하나님 믿음의 기준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는 말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심기어져서 그들이 상차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심겨 놓은 믿음의 씨앗들이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그들이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는 그런 열매에게 맺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씨앗을 계속 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안 목자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행할 수 있는 탐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언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살게 하소서 주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